가천의 냉시, 바람개비로 사행시 시작하겠습니다. 바, 바람이 선선하게 부는 봄에 가천대학교 신입생이 되었네요. 람, 남들 눈치 보지 말고 가천에서의 생활을 즐겨주세요. 개, 개나리가 피어나는 학기 초, 다들 설렘반 두려운 반으로 새로운 수업을 듣고 새로운 만남을 가지겠네요. 가끔씩 수업 사이에 시간이 난다면 비, 비탈길을 올라가서 아래를 내려다보세요. 벚꽃이 피고 학생들이 웃으며 다니는 핑크빛이 도는 캠퍼스 모습이 참 이뻐요.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